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에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또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이미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동놈들 1권부터 5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한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권이 바뀌기 전의 일이고 다른 한 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치루진 선거에서도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이 선관위가 직접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통해서 낱낱이 발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표와 함께 아주 열성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가 최근에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개표 상황표에서 발각된 특별한 작전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입니다. 아주 어제 이럴 겁니다. 경기도지사선거 등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명백한 정거. 개표 상황표 증거를 개표 상황표에서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각됐다. 이런 내용을 박주연 tv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것들이 제보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덜쳐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거물들을 공개를 했네요.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 치루진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작업과 함께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가 받은 실물로 된 투표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있는 거의 모든 투표지들을 갈아치운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그다음에 가장 연장자로서 2020년도 재금표나 정거보전 과정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권오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4.15 총선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투표함은 다 위조된 투표지들로 다 갈아치워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자 할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시기에 좀 특이합니다. 이 한 번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에게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정신나간 짓을 했습니다. 개표 상황표 관내 사전투표함 투표 용지 교부수가 2237매였다가 2776매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276매였는데 500표 차이가 나자 다시 2776표로 그렇게 수정해서 고쳐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개표 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표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에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걸 수정하는 작업 언제 개표할 때 투표자들에게 교부한 투표 매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고양시 덕양규의 일산 이동인데 이 보시게 되면 2237매를 그냥 줄을 쭉 꺾고 2776매로 이렇게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그런 자료를 좀 상시하게 보니까 이게 2022년도 6월 1일 개표할 때입니다. 22시 그러니까 10시 9분입니다. 10시 9분에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2276매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처리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결론이 이겁니다. 6월 1일 개표장에서 22시 09분에는 투표자들에게 교부된 투표용지 매수조의 2276매였는데 한 50여분 지난 22시 53분에는 2776매로 수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2276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개표장에서는 이미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투표 현장에서 결정된 수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2776매로 고쳐진 겁니다. 22시 09분에는 2276매였다가 그다음에 53분에는 2776매로 바뀐 겁니다.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상시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추측하게 되는 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투표용지 교부수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승관이 사람들은 극구 부인을 하겠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태산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특히 숫자 가운데서도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조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지사선거를 다 조작을 했죠.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 일산이동이니까 고양시 덕양구 일산이동은 조작을 얼마나 했냐 선관위 사람들은 뭐 우리 절대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인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사람 가운데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 봤지 않습니까 분석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런 정거물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거의 예외 없이 경기도의 선거구에서 김동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 100장당 5장을 훔쳐가지고 김동령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 황 후보한테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당 조작값 30%만큼 훔쳐가지고 김동령에게 그냥 공짜로 넘겨주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약탈당한 후보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죠 강용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조작값 50%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김동령에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데이터에서 그대로 그냥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이 고향시 덕양구 분석 결과거든요 이게 김은혜 후보한테서는 10%를 훔쳤네요 10% 그 다음 아마 이게 좀 잘못됐을 겁니다 5% 강용석 후보한테서는 50% 한번 보시죠 이렇게 딱 다 16표니까 17표 가운데 16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한테서는 고향시에서 10%를 훔쳤네요 100표 가운데 대부분은 5%를 들키지 않도록 조작값이 대부분 다른 경기도의 선거구에서는 5%를 적용했는데 여기에서는 김은혜 후보한테 10%를 적용했네요 그래가지고 다 동별로 관내 사전 투표를 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빼앗긴 수가 1790표를 빼앗겼네요 1790표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소선상 투표에서 15표를 빼앗기고 우편 투표에서 635표를 빼앗기고 식사동 관내 사전 투표에서 203표를 빼앗기고 중산 1동에서 83표를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1산 2동에서는 몇 표를 빼앗겼는가 하니까 135.60표니까 반올림해가지고 136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소 투표에서도 훔치고 10%만큼 그 다음에 우편 투표에서도 10%만큼 훔치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10%만큼 다 훔쳐가지고 총 훔친 표수가 1790표를 김은혜 후보한테서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주는 김은혜 후보한테서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김동영 후보와 함께 플러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 정의당의 항순식 후보에서는 5%를 적용했네요 5%를 적용해가지고 17표를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용석 후보 이게 이제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그 다음 전산 조작과 함께 부수적으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한테 걸려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일산 이동인데 일산 이동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김은혜 후보는 136표를 빼앗겼고 이게 다 이제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순식 정의당 후보는 한 표를 빼앗겼는데 0.70표를 반올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용석 후보는 6.50표니까 7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권이 박히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경기도 지사선거도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김동영 후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즉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는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제가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도 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이런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보통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조작을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소 조작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산 이동에서 개표 현장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소망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부정선거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다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지금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거나 또 우리 세대의 그런 노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부정이 이렇게 만연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일반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누군가 박주현 변호사에게 제보를 했는데 그동안 전산 조작에 의한 경기도 지사선거 득표수 조작 문제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 시작한 이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한국 작가가 쓴 아주 잘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지적인 욕구가 있거나 또 혼잡하고 혼탁스러운 세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시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고 또 이 참 선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선거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있게 파헤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총론이 1권입니다 그다음에 2권부터 5권은 각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 참 대한 조작공화국 대한 부정선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저희들은 7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또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저항한다는 부분 또 불의에 대해서 또 불법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 같은 부분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하기에 아마 저희 세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은 김용민이란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고 7구학분이고 지금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대통령이 7구학분이고 저하고 동갑이지만 두 분은 또 저하고는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정의관 같은 게 많이 다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참 이렇게 거대한 악을 그냥 방치한 채 국가라는 것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도까지 오늘 비교적 이렇게 필력이 뛰어난 수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던 송호근 교수 중앙일보에 꾸준하게 좋은 걸 많이 기구하시죠 송호근 교수가 행한 인터뷰를 보고 지성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성인들은 그 많은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송호근 교수가 조선일보에 아마 이번에 신간을 낸 모양입니다 21세기 한국 지성의 몰락 송호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필력이 뛰어나고 중앙지의 중요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의 현안 가운데서도 정말 아주 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에 우회적이라도 칼럼에서 한 번 정도 언급해 주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죠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입에서 지성이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숨어버린 지식인들 다시 파수꾼으로 나서야 된다 가짜 뉴스가 진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찬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다 회피하려고 하고 송호근 교수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한림대 숙자 교수는 도대체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론장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괴당과 진실이 엇갈리고 인연적 정정이 난무할 뿐 중심을 잡고 결연한 목소리를 내던 지성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송호근 교수 자신이 이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렵게 되더라도 다 십시일반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좀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참 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21세기 한국 지성의 물락이란 책을 냈는데 민주화가 한국의 집단 지성을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꼭 민주화라는 주어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성인들이 다 두더지가 돼버린 겁니다 다 숨어버린 겁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상황 속에서 나서서 욕을 먹고 싶지 않은 지식인 그룹은 입을 다물었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이슈톤쟁을 분리시키는 각가지 주제들을 모두 감당하기도 어려워졌다 4.15 총선 이후에 한 교수님과 대담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은 또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개인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연구비를 따는 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교수사에도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어 가지고 한국이란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두더지처럼 숨어버리니까 기가 찬 거죠 한국의 공론장은 사상과 권의의 깊이가 사라져버렸고 존경받던 원로들은 퇴직했고 그 자리를 새로 채워야 될 매의 눈과 총체적 분석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은 희미해져 버렸다 교수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참 기가 찬 거죠 물론 뭐 그런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교수님들 모임처럼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 같으면 통계학과 교수님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 그런 대학 사회과학 대학에는 통계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2017년 대선부터 한국의 부정선거의 7월과 8월을 차지하는 문제는 득표수를 조작한 거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 흔적들이 선거 데이터 숫자에 남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러분들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통계적 변칙 외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적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좀 보고 본인이 직접 이런 분석하지 않더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지식인들의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강화된 대학 경쟁력의 레이스에서 교수로 논문 제조기가 되어버렸다 학자적 소명을 내려놓고 월급 생활자가 된 것이다 대중매체를 버리고 전문학술주로 응거했다는 것은 소품종 한정판매문만 내놓는 수공업자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물론 뭐 송호근 교수님다운 그런 분석입니다마는 참 제가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굳이 통계학과 교수님만을 뜻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통계현상이란 부분들 숫자 분석을 다루기 때문에 그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불법과 불이 본인 자신과 자식들 세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악함에 대해서 모두가 마치 합의를 본 것처럼 그렇게 입을 담을 수 있는가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값 그래프인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11개의 관외 사전투표의 차이값에서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값입니다 사전투표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값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크기가 작지만 모두 다 마이너스값입니다 이 그래프가 우리와 함께 주는 의미는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와 11개의 동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해준 후보별 득표수 정감작업 후보별 득표수 조작작업을 산관위가 주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같은 여러분들 결과가 수없이 유튜브 방송이나 지면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편에 줄을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몽둥이를 막더라도 사회 전체가 저는 하나도 신기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을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지 못하면 몽둥이를 맞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런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이 같은 여러분들 현상 통계적 현상을 놓고 그 많은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인천광역시 중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좌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이 빼앗긴 표하고 이재명이 공짜로 먹어치운 표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이 왜 나옵니까 표를 도둑질한 쪽하고 표를 빼앗긴 쪽이 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좌우대칭의 거의 크기가 일치하는 데칼코마니 모양의 이 여러분 작품 작품이잖아요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선관위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선관위가 만든 작품이지 투표장을 찾은 투표자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제조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입을 다물고 뭘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조롱하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죠 이거를 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나왔으니까 저도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비교적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대학 교설들도 이렇게 불의와 불법에 입을 다무니까 대법관들은 내놓고 깔아뭉개고 권력을 여러분들 그 어렵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잡은 윤석열 정부 또한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통에 그냥 국가가 다 그냥 사는 겁니다 똥통에 선거 부정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정선거회가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시도지사도 해먹고 광역시 의회도 해먹고 그런데 선거가 누구와 함께 장악되어 있습니까 선거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투천맥에 부여가는 집단이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이름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수가 만들었겠지만 선관이 명의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명의로 명의 자료로 나왔으니까 선관이 제조품인 거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선거를 해도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성인들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죠 선관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혹시 보면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무슨 여기다가 무슨 뭐죠 무슨 조미로를 칠했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당당하게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사조를 가지고 그냥 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한 차익값을 가지고 빼기를 해보니까 지성인이 다 어디로 갔냐 송호근 교수도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그 뭐죠 화려한 그런 글을 쓰면서 우회적으로라도 한 번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한국 지성의 몰락이다 지성인들 다 어디로 갔냐 송호근 교수는 뭐 애들 다 키웠을 것이고 퇴직했을 것이고 연금 나올 것이고 현직에 있는 교수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더지처럼 여러분들 핵심적인 현안 과제에 대해서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연구비도 받아야 되니까 침묵한다고 칩시다 송호근 교수 정도는 한마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글을 잘 쓰니까 여러분들 좌우가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게끔 적당히 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언급해야 나중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나라 전체가 똥통에 들어가 가지고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농객들이 한마디도 언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겠죠 들어야 또 싸고 지성인들 다 어디로 갔냐 교수들 다 어디로 갔냐 송호근 원로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이 뭐 하는 거고 당신은 당신은 은퇴했고 당신은 연금도 나오고 당신은 애들 부양해야 될 부담도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잖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급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악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부패함이 여러분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정선거하고 야합해 가지고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송 교수님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지성의 몰락이라는 책을 쓰셨다기에 송호근 교수님 정도가 한 번 이런 문제를 그래도 관심 있게 우회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아쉬움을 실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1번부터 5건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광고를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체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이 혼잡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신 분들께서 기독교로는 세계 역사란 책을 꼭 구매하셔서 1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부채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도 문제지만 가계 부채도 문제고 오늘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20대 30대의 부채가 상당히 많네요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하고 하니까 이런 부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좀 덜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투자에 따르는 그런 손실 또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은 이제 책을 읽거나 이런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체험을 한 다음에 크게 깨우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특히 부채를 짊어지거나 투자 실패에 따르는 그런 경제적 손실 같은 경우는 가능한 그런 손실을 보지 않거나 손실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부담을 훨씬 덜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 점을 한번 여러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채가 500조를 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국가 부채가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한 천조 정도가 될 건데 가계부채는 한 2천조 자영업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3천조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슬의 일면 톱 기사가 처음에는 취업난 이런 부분을 들었지만 이거는 너무나 진부한 주제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30 세대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이 514조 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에 3년 만에 110조 원이 늘어났다 2030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한 바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큰 빚을 쥐고 있구나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15세에서 20세 비중이 이게 2022년 또 12월 자료니까 아주 최근 자료는 잡기 힘드네요 빚이 41.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따르는 그런 부분 같고 다행히 30대는 빚 증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를 들면 주택구입에 따르는 영끌 투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이거는 2.1% 증가로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 30대 이하가 이게 좀 자료가 이상하네요 30대 이하는 15세에서 29세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30대만 보면 그렇게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15세에서 29세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아마 이 사람들은 또 이걸 뭐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대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1년 사이에 40% 넘었네요 아마 이것은 주택구입보다도 제 판단에는 주택 전세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을 빌려가지고 투자에 이렇게 전용했다든지 그런데 이게 41.2%가 1년 사이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514조 원 정도인데 뭐 이런 취업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왔던 주제지만 금융 지식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부모가 조금 이렇게 깨어있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부채를 관리한다든지 투자와 관련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아껴 써라 그다음에 투자 조심해라 이 정도지만 2030 세대가 빚을 부채를 514조 원에 지고 있다 아 정말 너무 크네요 부채 참 갚기가 어렵습니다 부채는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죠 돈을 그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다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성자보다는 호인 투자는 뭐 더더욱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20대 30대에 빚을 많이 지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의 내내 부채 문제 때문에 일찍 여러분들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거시적으로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내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채 증가의 대단히 여러분들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썸썸이 줄이고 부채 여러분들 뭐 쓸 거 다 쓰고 여러분들 저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20, 30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금융에 관한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물죠 자 여러분들 해결책이 참 개인 차원에서 찾아야 될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광고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통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지적으로 도전해보면 많은 것을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괜찮은 책을 참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괜찮은 책을 찾기가 힘드네요 요즘에 괜찮은 책을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참 어렵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쓴 작가 입장에서도 참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추천도서로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보수 진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 여기서 함께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저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군력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신 분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원인을 솔직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의 여러분들 가치거나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면 이른바 사심이 관여되면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에 없던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70% 80% 정도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교실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거칠 나이인데 2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선생님이 권위도 있고 그리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냥 빼앗아 버린 거 아닙니까 빼앗아 버렸으니까 학생들의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를 여러분들 흐르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걸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진 지금 교실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요즘 아이들이 적게 낳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젊은 부모들 가운데 일부는 또 자식 사랑 때문에 눈이 이제 외눈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공격하거나 선생님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인권조례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의 딱한 상황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현저하게 고쳐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교실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학생들의 그런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질책하거나 또 그것을 나무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그걸 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네요 이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인권조례가 2011년도에 서울시의 경우는 통과됐네요 보니까 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가장 먼저 통과됐던 것이 이게 아마 경기도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보수단체들이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네요 이게 2011년 11월 27일 기사입니다 조희연 씨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념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거죠 그것을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조희연 씨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다들 너무하는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사심을 내려놓고 문제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뉴델리 신문이 좀 크게 다른네요 교권 추락의 원융이 되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서울시의원들 지금 서울시의회가 간신히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됐지만 아마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양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 1동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 규탄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지만 교육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조희연 씨하고 여러분들 공동보조를 취하는 거죠 참 딱한 겁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머리를 맞대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인은 교사들이 교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찾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데올로기에 가로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적거리고 하면서 결국은 인권조례가 여러분들 폐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양반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밑에는 결국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여의도 의사 등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정권 하에서 악법들을 엄청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역구가 아마 서울시의회 의원이 한 100석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가운데 부정선거를 다 해가지고 90유석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차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사회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2018년도 여러분들 서울시의회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는 100개의 여러분들 지역구가 100개네 맞네요 100개 서울시의회 지역구가 100개입니다 100개의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이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표를 도덕질을 당했으니까 모두 다 이렇게 큰 수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이런 표를 훔쳐놓으니까 득표수 정감작업을 통해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다 플러스 작업이 플러스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2018년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우세를 기록했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선거도 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이네요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에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성동구 제4투표소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우값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1.5% 용담동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1.6% 송정동 마이너스 10.1% 플러스 10.1% 표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자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값과 플러스값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 서울시의회 의원선거만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자나 실시됐던 그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기도 의회 선거입니다 의정부시 제4선거구에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10%를 훔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잖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도덕질을 해도 한 놈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런 데에 이런 책임을 내야 되냐고요 2020년도 4.15 총선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 의회를 조작을 했으면 서울시 의회도 당연히 조작을 한 거죠 선관위 사람들 자기도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자기도 안 했다고 하더마도 그냥 선거 데이터 분석해 보게 되면 선거 데이터는 대법관들처럼 와유로 먹여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 편 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니까 뭘 여러분 이용했습니까 조작값 10% 관계식 10%를 이용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누구한테 대해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준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내란제입니다 이 내란을 여러분 이렇게 해도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만 좋아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부정선거 할 건데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서울시 의회의원선거 경남의회의원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한 게 다 나오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전혀 결백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믿노 일곱 분이나 도덕질하고 앞으로 도덕질을 계속 할 건데 누구를 어떻게 믿노 이 친구들아 숫자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숫자가 만들었다고 정언을 하잖아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실에서 10%씩 빼앗아가지고 조작을 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니까 인권조례 문제만 보지 말고 인권조례를 여러분 저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더불당 출신들이 어떻게 당선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아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참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이런 바빠도 대통령실 사람들 이런 유튜브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뭐 거구 유튜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에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사람처럼 양순한 사람들이 내가 거구입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렇게 선거들을 2018년에 도덕질을 했으면 2022년 때는 도덕질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 총선에 도덕질을 했는데 2024년 총선은 도덕질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2년도 대통령승으로 도덕질을 했는데 2027년도 대통령승으로는 도덕질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덕질 안 합니까 사악한 놈들이 도덕질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드는 책무가 누가 지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보천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치관이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 인간이면 사람들이 가치관이 좀 반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불법과 불의를 무슨 이유가 있는지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얘기란 게 뭔지 참 인간이 사악합니다 나라 앞날을 생각하거나 자식들을 생각하거나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2018년에 도덕질하고 2022년에 또 도덕질하고 2020년 총선도 도덕질하고 2024년 총선은 도덕질 안 한다 도덕질 안 한 방법이 딱 세 가지죠 첫째 투표지 분류기 쓰면 안 되고 둘째 사전투표 폐지하고 세 번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쓰지 않고 그러면 부정승은 못합니다 그 간단한 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선거 부정해가지고 계속 걸리고 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참 양순하죠 착한지 양순한지 아니면 바보 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실이 무너져가지고 교사들이 저렇게 뭡니까 많이 죽어 나가는데도 문제 해결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다 선거 부정해가 당선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서울시 인근 학생 인근 조례 폐지하거나 수선하는 쪽에 좀 협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죽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의 의원들이 다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들이 많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정말 제대로 된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본 세계 역사 크리스찬들도 구입해 보시고 또 일반인들도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제대로 내가 이해하는 그런 시야를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널리 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안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좀 그 긴 문장인 산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필요한 그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지만 광고 문안은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 카피도 마찬가지고 그게 모든 것을 함축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니까 광고 문안을 만드는 일이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참 재미난 사례를 만났기 때문에 더불선거부정당 부정당이라고 제가 단정한 게 아니고 더불어선거부정당 의문문을 제기한 겁니다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뼈있는 공익광고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딴 설명 없이 문화일보야만 난 광고를 이렇게 실었어요 광고 그 밑에 보니까 한 분이 최영희 시위가 더불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표입니다 모두 영창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없고 선관이 조작 컴퓨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문안이니까 상시하게 읽어봤는데 광고 문안을 이렇게 멋지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 문제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딱 떼가지고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부정선거당 아닌가 넘치는 국민주권 도덕질 혐의 온 국민이 분노한다 지연제를 국민 앞에 자백하라 이런 내용은 이제 됐는데 이 카피도 잘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핵심적인 사안들은 다 올렸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문재인 친구 당선 위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확정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찬과 양정철과 이근영이 주도한 4.15 총선거 사전투표 조작 60여 명 이상 부정당선 혐의 확정이 안 됐으니까 혐의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의 몸통 긴만배 가짜 기자회견과 대장동 용석열 게이트 허위보도 조작 혐의 확정이 안 됐으니까 혐의라고 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혐의 문재인의 양산사자가 내년 총선거 부정선거 모의총본부이고 북한 중국과 내통하고 있다는 공작간 tv 유튜브 방송 보도의 사실 여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경욱 그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박주현 그다음에 노재동 최광 교수님 고문단장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여러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문재인의 양산사자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유보적입니다마는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강국 카피를 참 잘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는 간에 선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선 신출 기묘한 그런 능력이 있기에 사전투표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 자연수이자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선거 데이터가 자기적인 숫자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가 선관위가 목적어 선거 데이터를 제조 생산했다는 것이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제조 생산했다는 것을 좀 풀어 쓰게 되면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장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 자연수가 아니고 규칙 관계식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항상 더불음주당은 뭐죠 공짜표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의 표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뭐 절대 안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조선 후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조작하기도 쉽지만 분석하기는 것도 쉽죠 컴퓨터 능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제야 전문가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를 2016년부터 다 분석한 거 아닙니까 분석해 보니까 2017년부터 항상 사전투표 득표수에 공짜표를 듬뿍 여러분들 훔쳐가는 쪽이 더불음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더불음주당은 더불어부정선거당 아닌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를 그냥 예의상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공짜표를 그렇게 가지냐 더불음주당은 교육감 선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거나 전교조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짜표를 받느냐 이야기죠 기하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과정을 여러분들 그냥 약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서 그 작업을 주도한 선관위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한 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절망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선관위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 여러분들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겠습니까 누구 오다를 받았겠습니까 선거부정회가 누가 여러분 가장 큰 덕을 봅니까 더불당 사람들이 가장 큰 덕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해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입에서 좌파 장기 집권 30년 50년 논이 나온 거죠 그 당시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호중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인영이지 않습니까 실무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건 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근영 전략기획본부장이자 민주연건 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깊게 관여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체제를 그냥 납치하기 위한 마지막 수수인 거죠 그래서 이 강고가 참 잘 만든 강고란 겁니다 강고를 여러분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징글징글합니다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하고 그 선거 도독질을 7번 8번 해도 수사 1번 없고 참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항상 융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계속해서 진군을 해나가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야 나라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상반기에 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뭐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선거 이름 조작한 사람들이 왜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작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여러분 역사학에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분이 26년에 여러분들 노작이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통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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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